오늘 무척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동해안 지역엔 33도 이상 올라가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밤에는 동해안 일부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내일 강릉의 낮기온이 무려 34도까지 오르면서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남해안의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강수대의 남북폭이 매우 좁아 강수량의 지역적 차이가 크게 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가끔 비가 오겠고 중부지방은 오후에 서해안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낮 동안에 잠시 소강상태에 드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의 예상 강수량을 보시면 남해안과 전라북도에서는 최고 60, 충청남북도와 전남, 경상남북도와 제주도에서는 40,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10mm 정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남해상에 위치한 가운데 전국이 가끔 구름 많고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지역,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현재 남해상에 위치한 장마전선이 점차 남부지방으로 북상하면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서울, 경기도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2도, 강릉 26도, 대구 24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30도, 강릉 34도, 대구 31도로 오늘과 비슷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시상정보였습니다.